번개맨이 드디어 영화로 개봉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비주얼리스트 조근현 감독이 연출을 맡고 신예 배우 정연진이 번개맨을 인기 아이돌 FX의 루나가 말괄량이 한마역을 맡아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슈퍼히어로 번개맨 지금 만나보시죠. 여기 우리가 16년을 기다려온 남자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지켜줄 슈퍼히어로 그는 바로 번개맨입니다. 공연 준비를 하고 있는 한나가 보이네요. 그런데 뭐가 불만인 거죠? 선배들이 우리보다 잘했다고? 그래 오늘은 뭔가 보여주겠어. 오늘도 평화로운 조이랜드 극장. 공연을 한번 살짝 엿볼까요? 오늘은 즐거운 날 함께 갈 공연날 오늘은 즐거운 날 우린 행복해 여기는 조이랜드 조이랜드 여기는 조이랜드 우린 즐거워 오늘은 즐거운 날 번개발 공연날 오늘은 즐거운 날 우린 행복해 여기는 조이랜드 조이 조이랜드 여기는 조이랜드 우린 즐거워 한편 여기는 잘난 마왕의 소극 등장 한번 참 요란하네요 이럴 수가 잘난 마왕이 조이랜드를 무너뜨리려고 하네요 그 엉터리 번개맨이 써대는 번개 파워는 원래 네 능력이 없어 설마 결국 한나를 이용해서 번개맨의 번개 파워를 없애려고 하는 악당들 안돼 한나야 정신 차려 번개 공주여 이제 자유롭게 날아가서 번개 파워로 되찾아와 블랙홀 속으로 빠져들어간 한나 번개맨 한나를 구해줘요 과연 번개맨은 블랙홀에서 벗어나 위기에 빠진 한나를 구할 수 있을까요? 지금 번개맨과 잘난 마왕의 불꽃 튀는 한판 승부가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생민입니다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번개맨을 극장에서 만날 수 있다니 저 역시도 기대가 되는데요 스케일은 물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우정의 메시지 그리고 감동까지 슈퍼 업그레이드된 번개맨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2월 11일 번개의 파워 2월 드디어 그가 온다 어? 안돼 업그레이드된 파워와 스피드 도둠아 몰려와라 절대 악당에 맞서 주인인들을 지켜라 마리오 빙세형이다 번개맨 2월 11일 번개의 파워 영화보고 스마트밴드 받자 fel particul이십니다 영화도 3 4 5